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매의 사생활 6 아이디입니다 12분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V LIVE 킨 것도 12분 남아서 킨 거예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무슨 날인지 아시죠? 11분 뒤에 바로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 왔어요 제 생일이 왔어요 생일이 왔어 이제 11분 남았어요 11분 정말 뭔가 설레네요 되게 너무 설레요 항상 뭔가 제 생일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생일이 되게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렙니다 형들은 뭐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저 혼자 거실에 홀로 남아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몇 분 남았지? 10분 남았어 10분 10분 남았어요 떨리는구나 이게 뭐라고 떨리지? 10분 남았어 10분 10분이야 10분 10분 남았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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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10분 동안 뭐 하지? 10분 동안 10분 동안 댓글을 읽어봐야 되나? 10분 동안 뭐 해야 되지? 그래요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철통 방어를 한 이유는 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철통 방어를 하고 왔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찾아왔어요 하하 왜 이렇게 철통 방어를 했어요 머리가 한 마리 해가지고 하하 이렇게 말하고 있으려나 몇 분 남았지? 9분 남았어 몇 분 남았지? 아 몇 분 남았지? 아 아 아 아 아 9분 남았어 12시는 언제 오는 건가 아 아 떨리는 공안 아 너무 떨려 너무 설레요 굉장히 설레요 아 정말 생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데뷔한지 엊그제 같고 믹스테잇 앨범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생일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분명 분명 작년에도 케이크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또 왔어요 생일이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시간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요 벌써 2019년이고 벌써 19살이고 오늘 4년이면 또 20살이네요 빨리빨리 오다 보니까 진짜 생일이 오는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몇 분 남았지 8분 남았어 이렇게 말해서 1분이 지났어요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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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아 설렌다 아 떨려 떨려 아이엔 생일 아이엔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하네요 아이엔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하네요 굉장히 설레요 사실 저거 년도에는 정인이란 이름으로 정인이란 이름으로 생일을 맞이했었는데 이번 년도에는 아이엔이란 이름으로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너무 설레요 정말 아 아 떨려 지금 몇 분 남았지? 아직도 8분이네 아이없다 시간이 시간이 아 이랬다가 시간이 안 가요 아 참 아 아 설렌다 근데 지금 집 안에 이렇게 저만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고 되게 이상하네요 기분이 기분이 이상해요 살짝 무섭기도 하고 너무 조용한데 근데 좀 굉장히 조용해요 정말 조용한 거 같아 큰일 났네 어쨌든 몇 분 남았지? 7분 남았어 7분 남았어 7분 남았어 어떡하냐 아 너무 떨리는데 댓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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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댓글이다 댓글네 큐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이 생일 축하해 아직 생일 아닌데요 생일 아니지롱 아 그렇네요 정인이 10대의 마지막 생일 슬프라구만 슬프다 넘나 슬프다 넘나 슬프다 10대의 마지막 생일이라니 슬프구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6분이 남았구만 해피버스데이 아이엔 감사합니다 해피버스데이 해피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어 저도 내일 생일이에요 저랑 같이 날이 생일이구나 인연이네요 6분 남았다고 아 맞아요 1분 남았어요 6분 6분 생일 축하해 아직 생일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아 아직 생일 아니에요 아 떨려 5분 남았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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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으라고요? 당연히 많이 먹어야죠 생일 때는 많이 먹어야죠 생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내일 먹고 싶은 리스트도 정해놨죠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아이 러브 유 땡큐 그렇네 이제 만으로 00년생 형들이랑 동갑이네요 아 그래 빨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4분 남았네 4분 뒤에 이제 현진이, 지섬이, 승민이 또 누구지? 필릭스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양정희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2분 남았어, 2분인가? 4분이네 아직 시간이 그렇게 빠지지 않구만 신났어, 굉장히 신났어요 지금 굉장히 떨려요 이게 뭐라고 떨리지? 저 오디션 볼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고만 어? 잘 안 보이네 안 돼 정흰이는 어떤 맛 케이크 좋아해? 저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 좋아해요 딸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생크림 딸기 케이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I love you 정흰이는 오늘 뭐 먹을 건지 살짝 알려줘 일단 케이크는 무조건 먹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내일 뷔페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시간이 된다면 다 같이 가고 싶어요 형들이랑 다 같이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어, 2분! 2분! 2분 남 password 3분 남아라 5분 남아 잠시만 정흰이는 민증 사진 찍었어? 민증 있어요 이건 민증 있어요 저는 민증 언제 뗐지? 생일 지나고 바로 뗐어요 생일 지나고 저번년도 뗐는데? 생일 지나고 바로 뗐어요 사실 민증 이제 그 뭐고 민증 이제 떼라고 날라와가지고 민증을 작년에 뗐어요 민증 사진 다 찍었죠 혼자 있냐고요? 네 혼자 있어야지요 잠깐만 1분 남았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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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려 해피 벌스데이 땡큐 1분 남았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스테이도 좋은 소원 많이 많이 이루세요 1분 남았구만 응? 근데 응? 못하냐? 응? 아 잠깐만 어 12시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양경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양경이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빨리 불러 나 소원 불러 소원 뭐야? 소원 말아봐 소원 말아봐 소원 말아봐 말아봐 용복이 지성이, 용복이 일로와 승민이 일로와 이리로와 용복이 지성이구나? 잠깐만, 만으로는 같은 나이야 만으로는 만으로는 싱구해, 싱구해 만으로는 같은 나이지, 만으로만 맞자 만으로는 같은 나이지, 만으로만 맞자 만으로 같은 나이지 잠시만, 우리의 리더가 어디있지? 아니, 어디있지? 잘 모르겠는걸 정말 어딘가쯤에 있을 것 같아 거기있었네 우리 하나 또 어디갔냐? 하나 진짜 어디갔냐? 잠시만, 잠시만 완전 재미있네 웰프 하나 어디가 머리에 모자들이네 뭐하는거야? 자기야, 자기야 무슨 귀엽다 나와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유,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우왕 우왕 유행이야? 유행이야? 나도 안 써줘 나 다잖아 패션인데 어떡해 따뜻한 패션이지 잘 어울리네 자, 커팅식 하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커팅식 자, 한번 썰어봐라 어제 흥분한지 안 썰어봐라 썰어봐라 나도 안 되겠어 썰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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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그래 형 왜그래 자, 커팅식 있겠습니다 시원하게 썰어봐라 아, 그 칼로 되겠어 이 칼수 이 칼수 어, 이 칼수 안돼 들어가니 꿀려 이거 짝이잖아 뭐 뿅 라도 놀고 맛있겠다 標 잠시만 먹을려 있어 스티가 안 나는데? 거짓말 왔어. 어떡하러. 생크림으로 했잖아. 근데 언제까지 잘라? 지금 계속 잘라서 보는 거야, 지금. 고비가 왔어, 고비가 왔어. 아, 일단 내가 들어줄게. 일단 내가 들어줄게. 형이 들어줄게. 형이 엎어버릴게. 일단 내가 담아줄게. 아, 됐다. 됐다, 이제. 그래, 유튜브. 됐다, 여기는. 저 끝까지.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어? 됐다, 여기서. 자, 마지막 하면 된다. 아주 난리가 났네. 나, 임마. 여기다 흐리면 어떡해, 임마. 살살 흐르네. 난리가 났네. 어떻게 흐르네. 됐다. 됐다. 진짜 멋있겠다. 어때, 이런 깜짝 파티 예상했니? 야, 정말 너를 놀래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숨어있었다고. 맞아. 언니 앞에서 30초 동안 케이크 들고 있었어. 맞아, 나 저쪽에서 누워 있었어. 처음에 누워 있었어. 딱 사실, 사실 V LIVE를 하는데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진짜 한 59분 되니까 슬금 슬금 나와. 나는 욕을 모르는 척해야 되나.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래야 되나. 나 여기 잘했어, 여기 잘했어. 난 방문까지 찍히는 줄 알고. 난 방문까지 찍히는 줄 알고. 승민이가 빨리 나가더라고. 와, 그랬구나. 정말 궁금했던 사실이야. 정말 모두가 궁금했을 거야. 자, 이제 궁금증으로 풀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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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형 또 어디 갔어? 어, 우리의 리더가 어디 갔지? 또 어디 갔지? 강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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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이게 아니지! 찬아! 찬아! 어디 가니? 하나 조용히 해! 금방 뭔데? 나 금방 튈게. 나도 가자. 어디 가? 어디 가, 창민아. 어? 막내가 생일이 된 기록으로 야자 타임하고 해볼까? 어,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강찬아 할 수 있겠어? 자네, 뒷부분 없는 걸로 하지. 아니, 나는 차가 없지. 뒷끝이, 뒷끝이 왔어. 뒷끝이. 뒷끝인가? 뒷끝은 뭐야? 미안하네. 아, 미안하네. 내가 뒷끝을 해버렸네. 바보. 오케이. 뒷끝은 없는 걸로 하지. 자, 이현아, 너한테 다 먹으면 돼. 다 먹으면 돼, 이게. 맞아, 이현이 한 발을 먹여주자. 우리가 다 넣어주자, 이래. 뭐라고? 아니야, 피부에 촉촉하게 흡수되라고. 아, 땡! 먹지 마세요. 피부에 약을 하세요. 초콜릿이. 뭐야, 초콜릿이. 진정하고. 진정해. 진정해. 다 먹으려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초콜릿이 아닐 거야. 와, 마카롱 진짜 맛있겠다. 자, 이현이. 아, 이거 먹어도 되는데. 이현이. 케잌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와, 이현이. 이현이가 생일이에요. 축하해, 축하해. 야, 이현아 형이 휴가 가서 가서 너의 선물을 사왔어. 진짜로? 잠시만. 너무 귀엽더라. 맞아, 나도 같이 샀어. 맞아, 그거 내가 샀어. 맞아, 그거 내가 샀어. 나 진짜 샀어. 형, 나 엄마랑 갔어. 아, 그래? 맞아, 나도 던지않아. 짜잔. 뭐야? 아, 귀여워. 우와,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나 진짜 귀엽지? 야, 너 닮았는데? 제 촉감이 너무 좋아. 아예. 고구마는 잊지 않겠지? 그걸 다 대갚아주지. 딱 고구마는 너무 귀여워서 샀어. 우와. 귀엽지? 나 처음 생이네. 지금 닮았네. 생일이 대개로 쓸게. 어, 그래. 그래. 야, 백임이 잡기는 거 봐. 어? 뭐야, 너 뭐야? 어, 뭐야? 우리 아까 이벤트가 보고. 맞아. 너 내일 회사 가서 사물함 확인해 봐. 야, 너 다음 주에 집에 택배하는 거 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가 타고 왔던 기차장에서. 그래. 아, 맞다. 그 비행기. 맞아, 맞아. 비행기 안 했었어. 오늘 포즈가는 비행기에 봐봐. 포즈가는 비행기 때문에 봐봐. 네. 여기 벽 부숴 봐봐. 맞아. 의자가 있을 거야. 너가 털링할 수 있게 의자를 보내줬지. 어, 직전문을 해줬네. 예. 오오. 요즘 내가 책 읽는 거 어떻게 알고. 오, 책 읽는다. 맞아. 어. 나 오늘 처음 봤거든. 책 뭐야? 여기 또 우리 지금 책이야. 저 편지를 써왔어. 우리 크게 한 번 읽어봐요. 편지. 독후감 써와라. 잘생긴다는 편지야. 야, 정말. 마음을 울린다. 괜찮네. 귀여워. 거의 학교. 이렇게 괜찮은데? 이거 재밌어? 내가 안 읽어봤어.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 뭔 색이야? 맞아, 이거. 이거 베스트셀어다. 이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제 뭐냐. 뭐냐. 이 주인공이 있잖아. 이제 나는, 나는 나도 살기다. 하면서 장애의 길을 개척하면서. 맞아. 되게 도움이 많이 된 책이야. 진짜. 완전히 키즈네. 어, 스의 키즈를 위한 장애의 길. 나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 난 이거 있는데. 어, 진짜? 나도 있어. 난 집에 있어. 난 현지 님이 있겠는데. 나는 집에 있어. 저도 집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똑같은 거 집에 있어. 두 꾸감 대신. 아니야, 나는 운동 전해서 있어. 다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야, 먹어, 먹어. 얜 먹어. 얜 먹어. 얜 먹어, 얜 먹어. 오케이. 얜 먹어 먼저 먹어. 오케이. 한 번만. 너무 궁금하냐? 얜. 얜. 시원한데? 입이 커, 얜. 야, 이거 아니야, 이거?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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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내는 이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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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잘 웃겼습니다. 디자인이신 거랑도 예쁘네. 야, 넙게도 예쁘네. 형이 승민이가 좀 생각 좀 했네. 맞아, 나도 저라고. 저거 이제 현지하고 똑같은데. 나도 현지님 거랑 똑같은데. 나도 옛날, 옛날, 옛날에 같거든.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맞아. 마지막에 주인공이랑 그 마지막에 악당이랑 싸워서 주인공이 되거든. 소설 아니고. 형, 케이 소설이 아니야. 우리 이현이 오늘 바로 제일 큰 행님을 하자. 그래. 이현이 형님. 오늘 야자 타이거자. 오늘 제이큰 형이랑. 오늘만이 아니잖아, 형. 오늘만이 아니잖아, 형. 먹어도 될 거야, 형님. 먹어도 될 거야, 형님. 먹어도 될 거야,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 형님들 막 보자. 야. 야. 형. 형이 이제 이번에 생일 선물로 공기 파스톱 사왔습니다. 야, 야, 야. 그거 4개 사달라고. 4개. 4개. 1개. 1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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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릿수가 뭐냐, 5개. 5개, 5개, 5개. 나한테 좀, 나한테 좀. 형,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럴까? 아예 그냥 반대로 인사 타임이에요? 눈치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좀 눈치 있게 하자.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일단 지켜나가지고. 야, 앉아. 앉아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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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들일까요? 앉아들일까요?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선배님 하는 거 같아. 우리 한이 형이 앉아, 앉고 싶은 거 같아. 형이. 한이 형 앉아들여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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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리노가 말이 맞네. 야, 창빈아 너 왜 갑자기 말이 맞냐? 조용히 해 죽이네. 감사합니다, 형. 잠시만요. 그럼 저희 지금부터 지금이 새벽이잖아요. 그렇지? 예은이 생일 날이 시작이다죠? 그렇죠. 그럼 끝날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응. 아니, 아니. 나 하루 종일이에요?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방송할 때까지. 형, 내가 지금 끝낼시다. 뭐, 끝낼시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형, 조용히 해. 형,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난 누가, 내가 누구한테 형이야? 넌? 괜찮네. 형, 형한테 형이지. 참을 수가 없어. 형한테 형이구나. 너한테 형이구나. 쏘아. 그렇다. 그렇다. 이게 댓글, 댓글. 어디, 초고 진짜 맛있어. 댓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안 되는데. 우리 참빈이가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몰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막내 누구냐,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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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있는데. 막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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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베이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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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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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나이 맞지? 내가 제일 나이 맞지? 진짜 되겠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 너보다 두 살 늦게 태어났어. 왜? 귀여워. 형님. 먹어도 맛있어. 이제 생일 날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 형. 어. 어. 아. 아. 죄송합니다. 형, 형. 제가 생일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 번 가야지. 아이엔. 아이엔. 생일날이라고. 물. 뭐라 했노?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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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시다 뒤에서 리노가 주먹을 부끈지고 있습니다 주먹을 죽을 수 있는 주먹을 죽은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죽을 수도 없구나 너의 맥주에 이게 묻어있는데? 안 주먹 맛있어 그렇지, 맛있지 맛있을 수 없지 그래, 나 마음먹는 거 같지? 마음먹는 거 같지? 아니야 요새, 요새 많이 막지나요? 나 마음먹는 거 같지? 맞아 이제 그만 먹을 때 됐어요 그렇죠? 마음먹는 거 같지? 다들 야식식이 이제 안한다 안 돼, 안 돼 다들 야식을 위해서 이걸 안 먹고 있는 건가? 뭔 소리지? 제대로 파티해야지, 이거 먹고 시작인가? 이제 시작이야 이제 제대로 피카츄 피카츄 우리, 우리 닉스 씨 댓글 한번 읽어봐요 네, 뭐예요? 뭐예요? 댓글이요? 댓글이요? 네, 저 한 명은 어 한 명을 쓰고 아인은 내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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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가 조금... 형, 죄송합니다 아, 야!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우리 애한테 왜 그래! 애가 조금 저거... 우리 애한테 왜 그래!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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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왜 그래! 내 친구 좀 눈치가 없네 눈치게 해, 눈치게 했어 맞네 맞네, 맞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도전 왜 이렇게 알았지 왜 이렇게 형? 누가 배워지도 않았는데 아, 칠할 뻔했네 아이고 그거는 몰라 트위크 떨어뜨리지 마 매일 생일마다 나올 것 같아요 맞아 그때 급이 여전한데였어? 저 먹기만 할게요 나 그게 몰카인 줄 알았어 내가 영국에 몰카 당한 줄 알았어 몰카는 영국에 몰카 당한 줄 알았어 나 사실 내 몰카 먹어 그래, 이제야 밝힐게 이제야 밝혀봐 왜 그런 일 했어? 죄송합니다 진짜 그때 생각 좀 짧았어 야, 내일 생일인데 뭐 할 거야? 오늘이라고, 내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형이야, 형이소 형이소 목소리만 좋아서 누군지 몰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민호야, 민호야 내가 그렇게 부르지 한 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앉아 앉아, 앉아 저 친구는 밝아서 좋아 아이고, 죄송해요 나 지금 아니, 나도 근데 뭐 같지? 나도 이 형 맘에 들어 나도 이 형 맘에 들어 나도 소울이 좀 있는 거지 이현이 형님 생일인데 소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현이 형 오늘 뭐 할 거예요? 이 형 맘에 들어 나도 너가 맘에 들어 형 말했잖아 뷔페 한다고 뷔페 사준다고 말했잖아 형님 말씀을 잘 좀 세게 들려라 나도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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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말하냐 난 누구한테 형이라냐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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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밥에 넣어졌네. 집밥에 넣어졌네. 집밥에 넣어졌네. 집밥에 넣어졌네. 집밥에 넣어졌네. 내일 집밥 안 해. 아 심어라. 그럼 다른 박스가 아닐까? 아 박스. 아 박스. 내일 토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오늘 금요일이야. 오늘 금요일이네. 오늘 금요일이야? 왜 급파는데? 그럼 물어봐. 벌써 금식 오었나? 회사에 전화해봐. 금요일이야? 금요일이네. 금요일이지. 전혀 몰랐네. 언제든가 이엔이가 박스. 오케이, 박스. 인당 3만원이라 치고. 임팩도 좋아, 임팩. 임팩 임팩. 거기 바깥가방? 바깥. 아니 아니야. 아니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맨 마지막에 신경영인데 뒤로 바꾸면 어떡해. 아니야, 장난친 거라고 이거 좀 더 하고 온다 아니, 안다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형님께서 네, 마지막에 인사해요 홍기 한마디로 부탁드립니다 응기해야 돼 그래 저 분들한테는 홍기하시면 안 됩니다 스테이한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그래,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고 멋있다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고 네 맛난 거 모으러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만 원씩 아주 그냥 30만 원 30만 원 네, 진짜 내가 다 소울 거니까 오케이 가자, 지금 지금은 안 되냐 지금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오늘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 끝난 것 같은데 네 네 네 제발 그래 아,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얘기하자 나는 지금 갈게 형, 형 어디 가요? 나는 너 챙겨줄게 형 우리 스테이 안녕히 가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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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안녕 우리 예니 형님은 제일 축하하구요 우리 축하 생깁니다 자, 이제 골 봐요 골 봐요 골 봐요 네 네 아니 예니 lan